도시락이다! 짠! 와! 계란 두루마리, 아보카도, 김치, 스파이시 드라이 폴럭, 브레이즈비프, 와우! 이렇게 써는 거 봐, 이거. 이렇게 써야 안 나오는 거 보니까.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. 와! 딱 계란 두루마리. 진짜 맛있다고 했지? 맛있겠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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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다! 도시락. 계란 두루마리. 할머니가 해주신 거라고? 응. 그렇게 해주셨어. 아, 그렇게 해주셨어. 아무것도 없었어. 생각한다. 고기 매겨가지고, 한 번도 돼, 뭐. 엄마는 이제 그래가지고. 참, 참, 참. 육개장 같은 거 만드는 데야. 너무 멋있어. 잡은걸로 해, 그 도구까지 장장에 넣어가지고. 참, 맛있어. 맛있어. 그래, 있을 수가 없어. 아빠가 몇 살이었는데? 다섯 살, 나섯 살, 이랬잖아. 아빠가 고기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. 응. 또 과수원에 가잖아. 응. 사리하러. 우리가 그 지방 휴지였거든, 우리는. 하하하하. 아버지따라 탁탁탁하면. 동생사람이 저녁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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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는 거 하면. 수박이 한 마, 한 단어리가. 그래서 그냥 그 땅한 거야. 쫙. 쫙. 얼음하고. 머리 부분을 해. 오해하면 동그라미 탁탁. 응. 캬. 우와. 이거 진짜 맛있어. 얼마나 맛있는데. 그리워라. 그 시절. 그 추억이. 오. 다시 온다 해도. 아보카도. 계속해. 와, 멋있다. 커피도 샀어, 엄마? 와, 또 커피? 와우. 냉커피도 있어. 뜨거운 커피도 있고. 와우. 한 박자. 와우. 뭔 젓가락. 에이온. 흠. 흠. 라스트 파이크. 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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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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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. 딸기. 음. 그때는 봐나가. 여기 하나가. 2,000원이었어. 예. 2,000원이면 2불인데. 그때 돈으로 따지면은. 그 정도는 한 20불에 해당하겠지. 그지? 영어리가 이거 하나가. 흠. 20불 넘지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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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. 아빠 요즘 영어가 일치월장이네. 네. 나 먹을 거야? 응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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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보구는데? 짱. än, 쓰는, rica아. 스프리아. 오우. 뭐. 원 hate. 아, 저쪽으로 가야 되나? 아, 저쪽으로 가야 되나? 아, 저쪽으로 가야 되나? 아, 재밌게 해 봐. 소고, 토미! 웨이! 원더풀, 어메이징! 웨이! 웨이! 소자! 소? 워! 웨이! 웨이! 지금 먹은지 한시간 됐잖아. 일곱잘. 아파! 교리난게 먹는거야, 한입이야. 렛츠고! 웨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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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